빨간 하얀 일이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함께 동행, 더불어가는, 남은 이런 것에 대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해주시면 지난 25년보다 제가 25년간에 총년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가 다시 돌아오는 25년 후에는 우리 이수상국의 총년회가 전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서의 상국인 난상 위상과 모든 여건에서 선조들의 효과를 하는 기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수상국에서 해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인 지역 간에 연결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소수 민족, 미주류의 상공에 의해서 끊임없는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가슴에서 나와야 되고 또 시간과 돈과 열정이 달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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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